자 인사 부탁할까 우리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학생들 밖에 없어요 기분 좋구요 작년 문제죠? 이화여대 문제가 어떻게 출제됐는지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지 뭐 이걸 굳이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올해 시험 보러 갔을 때 과연 어떻게 풀 것인가 시뮬레이션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푼 문제가 몇 점 나왔는지 중요하지 않고 막상 시험장 갔을 때 내가 과연 꼭 1번부터 풀어야 될까 라든가 그치? 본인이 어디서부터 풀지를 한번 연성해 보자고 오늘 목적은 시뮬레이션이에요 점수가 아니라 자 일단 분석을 먼저 할 건데 문제 풀었지만 한번 쭉 전차를 한번 볼게 너 magic 도치 신 참 감사합니다.